이런 가운데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재건축 단지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 재건축 단지마다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국토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황 기자, 먼저 재건축 단지들 내부부터 좀 보죠. 이게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둔총주공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의 경우 지금 조합장을 바꾸고 설계도 좀 바꾸자 이런 주장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가격이 조합원 분양 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분양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얼마 전에 관리처분인가 무효 판결이 나온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오늘은 판결문이 공개됐는데 관리처분 계획 일부가 아닌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 자체가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 아니면 1대1 재건축을 하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6년째 조합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조합원들이 1대1 재건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 내부 말고도 재건축 조합 전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도 지금 불에 붙고 있는데 이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먼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재건축 조합의 이익이 줄어든 다음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한제 적용 시점 변경 자체가 소급 입법이고 이에 따라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헌법 소원이나 상한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움직임도 시작이 됐습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 나온 예상 분양 가격은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 기대의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여기에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서울의 같은 경우 3.3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이 1억 원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1억 원이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도 좀 논란의 불씨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이 국회 같은 자리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을 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을 한 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거였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 즉 상한제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국토부로부터 의뢰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법제처가 아닌 국토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는데 김 장관이 실수로 법제처를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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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